네 안녕하십니까 선대당 tv 입니다 아 이제 송리산에도 가을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큰 산이 울긋불긋 예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2022년도 이제 마지막 생능 입니다 생능이 방금 저온창고에서 이제 꺼내서 지금 주문부라는거 포장을 하려고 꺼냈습니다 이제 아직 선별이 안된 상태인데 여기서 어 아주 또 깨끗한 것만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어 저희들이 바로 세척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퍼백에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하나에 500g 씩 이렇게 포장을 하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바로 꺼내서 소리를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이를 보통 음 가져오면 요렇게 깨끗하게 요 뿌리 부분을 칼로 삭 잘라내고 세척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칼로 잘라서 지퍼백에 이렇게 해서 넣어서 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라면 끓일 때 몇개 놓고 찌개 끓일 때 몇개 놓고 이렇게 이렇게 소근해서 드시면 됩니다 얼릴때도 이렇게 납작하게 얼리면 음 떼어내기가 쉽습니다 뭐 잘 얼어서 딱 붙진 않지만 이걸 그냥 또 특히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얼리면 딱 붙어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녹여서 먹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거의 제거하고 이렇게 손질을 해서 이렇게 드시면은 드실 때 아주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저온 창고에서 약 한 20일 정도 있었던 능이들입니다 요거는 초특급 에이스 A급 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밑둥치를 보면 다 아주 살아 있습니다 하나도 썩은게 없습니다 금방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품질 좋은 능이를 저장을 하셔야 되지 품질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능이를 저장하시면 일주일 열 지나면 못 먹습니다 싹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가장 좋은 능이를 선별 선별 또 선별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가 한번 올렸습니다 능이 저장하는 방법 근데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능이 저장하는 능이버섯을 이렇게 밑둥을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 냅니다 과감하게 잘라 냅니다 그래 흙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한입 먹을 만큼 길게 썰어서 이렇게 했다가 요걸 한번 또 모래나 마사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씹었을 때 그 느낌이 불쾌 하겠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쫙 뺀 다음에 지퍼백 포장을 합니다 밑둥은 뿌리 부분은 요렇게 썰어 냅니다 너무 조금만 긁어내면 모래가 씹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뿌리 부분만은 과감하게 잘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모래가 씹히고 마사가 씹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분이 별로 썩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보십시오 현재 그 줄기 부분이 특히 우리 송리산권에 문경 상주 보안 이쪽 송리산권의 능이들이 이 줄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거 하고 틀리게 줄기가 단단하고 뜨겁고 또 버섯의 잎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있죠 한번 보십시오 현재 상태가 거의 뭐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자 이제 한번 요게 요게 예시인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늙은 능이가 들어가면 요 밑둥치가 이렇게 이제 벌레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감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최상급을 해도 요런게 간혹 섞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 여기 한 3분의 2까지 이렇게 벌레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감도 떨어지고 품절도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관했는 이 능이들은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방금 썰었는데 뭐 거의 뭐 퍼펙트 합니다 예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능이를 고르시는 방법입니다 딱 썰어보면 대가 이렇게 쌩쌩하면 아주 좋은 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살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버섯의 위에 잎 부분인데 이만큼 뜨겁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있고 똑같은 키로수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드시는 분들은 좋은 능이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 찍으면서 포장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또 선별 해내고 최상품만 다시 포장을 해서 택배 보내기 위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떼당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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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